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강! 요! 예! 방탄! 오랜만에 왔어요! 어서와! 방탄은 처음이지? 청각으로 알아보는 방탄가요 어땠어요? 아 청각이요? 졌어요 저희 팀! 전 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슈가형 콜라 먹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하면 되나요? OST로 알아보는 노래 OST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 뭐 있나요? 백지호 선배님 잊지 말아요 저거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OST 하면 린 선배님 아닙니까?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그만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? 형 뭐 눈에 꽃? 지금 우리 저는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아 정말 진짜 아픈 거 같은데 아픈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패배시피가 받을 벌칙을 이번엔 개인별로 적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고요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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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습니다 명곡이죠 명곡 미안해 사랑한다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이거잖아요 아 그게 그거구나 오래된 테이프 아니야? 고초학교로 고초학교로 뭐냐 무슨 노래지 이거? 고초학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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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뭔 곡이지 어?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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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구나 나 안 봤어 시크릿가들 시크릿가들 시가 시가 어 뭐야 이거 이거 얼마 됐을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야 아니야 도민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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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붕아 뿡붕아 이거죠 앞에 보이는 역풍 있습니다 도민준 야 야 야 자 이제 각자 뽑으신 거 자 시크릿 아 야 쉽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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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아 미안하다고 나 도민준이야 내가 도민준이라고 방탄의 최고의 비주얼답게 방탄의 최고의 비주얼답게 제가 수진 선배님을 맡게 되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오야 오 야 좋다 아 저는 시크릿 가드 아 현빈 선배님을 최인인데 아 이거 아 이거 최고의 케미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 환장하겠네요 오케이 연습시간 가봅시다 해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사다 치의심이긴 한데 누가 임수정 선배님이야 저요 하하하하 하하하 그냥 확 내리고 산다 내가 빼빼로를 3cm 나오면 까지 먹는 거야 아 아 아 남자 이거 하라고 연기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? 그냥 이렇게 넣어 15개 눈물을 내야 된대요 눈물 저희는 몸이 가는 그대로 할 겁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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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 한 번 이거부터 디테일하게 하자고 알잖아 느낌 블럼티라 일단 해봤는데 생각도 어렵네 하나 둘 셋 하나 좋아 좋아 난 절대 양파를 갖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지막에 너무 완벽해요 김태형 씨 랩사이 때부터 그렇게 예쁬나? 작년부터? 따로 첫 번째 조선 바로 바로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진짜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하면 할 텐데 김태형 씨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? 작년부터? 왜 일어나? 장난친 거야 왜 일어나? 장난친 거야 사례빵 실패 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GRAetch 아 veteran ossenבנ용 subtitles 와 계획, 피스 아.. 아 아! 승기 죄송합니다 으하하하하하하 할 수 있어! 할 수 있을걸 신 투 조준국 독팩 들어옵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? 글쎄요. 잘했습니다. 아 재미없다! 왜 이래? 아 나 진짜.. 양파 필요 없어. 지민 앤 진 액션! 엔진! 자 스프리크션! 그만 좀 울어 좀! 너 자꾸 울으면 그냥 확 데리고 산다네가! 그만 좀 울어! 아 이거 안 되겠다. 그렇지!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연기 발성은 아니야. 야 저 팀 망했다. 내가 볼 땐 벌티도 저 팀이다. 내 목소리가 집중이 아닌데. 왜 울어! 야 갑시다 갑시다. 자 세 번째입니다. 지민 앤 진! 잠시만 좀 울어! 이번엔 좀 깔아봐. 약간 목소리를. 야 그래 그렇게 하면 해. 그렇지! 그래 그래 났다. 액션! 아 내 세 번! 아 나도 대사 좀 켜보자! 세 번째! 벌칙이다! 유력합니다 지금. 자 고향 진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없었지? 액션! 그만 좀 울어! 내가 확 데리고 산다 내가! 밥 먹자. 뭐라도 좀 먹자. 잘 세워줘요. 밥 먹자. 뭐라도 좀 먹자. 잘 세워줘요.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. 잘 세워! 빨리! 밥 먹을래! 나랑 같이! 죽을래!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! 네! 네! 다섯! 먹어! 여덟! 다시 하기 싫으니까! 먹어! 여덟! 열 둘! 세 개 남았어! 열 셋! 우와 좋아. 열 넷! 하나! 우와 대박. 야 근데 내가 볼 땐 너희가 벌칙이야. 우리가 미션 실패만 안 하면 사실상 뭐 연기는 백 투 더 베이식이에요. 기본과 기초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.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. 3cm는 한 이 정도 되지. 이 정도. 한 명지! 야 연기가 집중이 안 되는데요? 솔직히. 엔지! 엔지! 엔지 엔지 엔지! 나 오줌 마련을 빼먹었잖아요! 나 오줌 마련. 싸고 와! 진작! 어! 뭐야? 메소드에 너무 지금 집중해가지고 대사를 까먹었네. 액션! 아 나 귀신이 너무 까다. 엔지! 나 오줌 마련 없다. 상현 씨 유족이에요? 오케이! 커플이 줄넘께나가면서 휴지를 다 주워야 돼요.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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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! 엔지! 야 주축 힘들다. 으아! 세 번째 도전. 이제 한 번 더 실패하면 네 번 틀리는 거죠? 우아하는 uk 제일 웃겨 x3 실패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? 저 휴지도 techniques이 너무 멀어가지고 진짜 웃기다 이제 아.. 나 오줌마래요 이런 것만 약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다 졌어 좋지 못 졌어 한 장이 남았다고 아 눈물 유지 실패 야 저기가 변수였네 역사의 길이 남을 명연기였어요 진짜 대박이다 나 연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이 명경기자를 너무 질투해 자 벌칙타임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연기였으니까 연기를 한 번 보여줍시다 그래 연기배틀 한 번 합시다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기다려보세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옹 여기도에 나오나요 야 이거 비켜줘 감정답게 비켜줘 감정몰이핑 자 레몬던 데이구와 북백시 액션 늘 언제나 나의 이상형은 항상 컨버스 아이를 신은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잖아 그거 너 때문이다 빨간 컨버스 아이 가느다란 허리 똑같다 감독님 신발 빨간 컨버스 아이인데요? 컨버스 아이 바꿔줘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렘버스 무시하고 나가 어 다음에 봐요